흐흐흐흐 흐흐흐흐 좋지 않냐 여기? 너무 예상적이야 이제 되게 좋아하지? 여기 씻기기 미치는데? 팍팍 긁어주세요 이것저것 몸에 팍팍 틈도 좀 많이 긁으시고요 팍팍 얼굴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귀찮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치? 엉덩이 엉덩이 좋아 엉덩이 좋아 지금 눈빛은 불편한데 시원해 약간 불편하지만 시원해서 몸을 맡기잖아 우리 좀 더 쉬워 시원해 시원해 너한테 좋은거야 너한테 좋은거 누우세요 손님 싸나이 몸을 그렇게 막 만지셔도 되나요? 엉덩이 아 가오 떨어지네 내가 해미 없이 가오가 없냐 내가 해미 없이 가오가 없냐? 좋아좋아좋아 나쁘진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 정보가 없냐 너 나에게 몸을 맡겨라 몸을 맡겨라 아 혜흑 혜흑 손잡는 거 아까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별로 신경쓰지 않아 어 이제 손이 막 닿는거 별로 안시나 좋아, 끈 좀 쟁려나? 끈 좀 쟁려나? 카메라가 막 오고 오우, 이 집 마사지 잘하네 오우, 이 집 마사지 잘해야죠 이렇게까지 누를 수 있다고? 오우, 이 집 마사지 잘하네 카메라 별로 어, 카메라 그렇게 편해지잖아 카메라 익숙해질거야, 넌 이제 넌 이제 카메라에 익숙해질치하다 너네야, 물론 너의 변화를 카메라에 다 기록할거거든 응 이걸로 계속 기록할거야 그래서 넌 카메라가 익숙해질치하다 아직 그쪽은 아니야?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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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하나지 나중에 잤어 안잤냐? 자게 생겼어요? 아멘 공장 없는 공장 인ne 놀기